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Grape Sugar Lollipop with cherry flavor it's delicious 차는 father it's delicious with strawberry it's good 꺄 making brown is lovely vatare hello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 네, 네, 네 너무 맛있다 연뽕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1,2,3,3,4,3,4,4,4,0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